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자택 대신 경기도 구리에 있는 호텔로 간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줄 블랙박스는 메모리 칩이 없어진 상태죠.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재고에 파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도 매니저의 뜻이었다고 했다가 소속사 대표의 지시라고 말을 바꾼 바 있죠. 이어서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호중 씨가 서울 신사동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2시간 지난 10일 새벽 2시쯤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며 김 씨의 옷을 입고 허위 자수했습니다.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 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. 사고 직후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사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김 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없어진 상태였는데 매니저가 파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 씨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한 것이고 매니저에게 김 씨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일처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김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척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김 씨와 소속사 측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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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